2024년 2월 25일 새벽 1시 20분입니다.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. YG플러스 이런 걸 하는데 표현한 건 아니고 아직은 돈 들만한 건 아닌데 앞으로 신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아트 비즈니스, 예술 쪽인데 제가 봤을 때 조만간 나올 NFT나 이런 쪽 한번 연결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확실한 건 아닌데 확률은 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거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.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테마주 정도 엮일 수는 있겠다 정도 여기시면 되겠고 미스터블루, 마스터블루인가요? 미스터블루 여기는 지금 네이버에서 상장을 준비 중이더라고요. 그건 나스닥인가? 그래서 그 이슈가 있는데 한 6월, 7월 정도 그래서 이제 주관사 정해지면 한 번 더 갈 것 같긴 해요. 급등, 급락 나오면서 될 것 같은데 증시 영향 안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웹툰 쪽은 이런 거 좀 괜찮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폰드그룹 이거는 종목할 때도 되는데 별 뉴스는 아니고 그냥 뉴스였고 그 다음에 네오이즈가 스팀에서 인기 게임 할인 행사 이벤트를 한다고 해서 이것도 조금은 이제 단기로 매출이 늘 수는 있으니까 안 팔리느니 조금이라도 팔아서 수익이 되면 좋으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하이브가 이제 신인이 나오죠. 뉴진스 다음으로 이렇게 해서 뉴스가 나오고 나서 좀 살짝 반등 나왔었고요. 그 다음에 SK텔레콤이 뭐 AI 쪽 이쪽을 한다고 합니다. 데이터 센터 이런 쪽 그리고 이제 코엘 쪽이죠. 폰드그룹 전체 0.1 증가했고 그 다음에 코엘은 좀 줄고 이거 하려고 눌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가격을 나중에 종목할 때 하면 될 것 같고 저커버그가 이제 한국 올 예정이고 그리고 에이소프트 신작인데 이거 말고도 지금 카카오 쪽이랑 또 소송 새로 나오는 게임이 있는데 리니지 쪽 뭐 차용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소송 중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하나오션이 컨센서스보다는 좀 안 나왔어요. 그리고 이거 한 다음에 뭐 수주 뉴스 좀 나오긴 했습니다. 어쨌든 뭐 단기로는 좀 안 좋아볼 수 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거의 확정으로 흑전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삼성중공업도 이제 카타르 2차 수주 다 이제 조만간 이제 받을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한화 쪽인가 삼성인가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대한전수는 10%가 늘었어요. 여기 계속 좀 사고 있는데 이제 진출한다라고 했는데 유증 호재뉴스 띄우기 위해서 이제 살짝 밑밥 작업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SKD&D는 이제 다음 주부터 정지가 되고요. SK스케어는 이제 하이닉스 뭐였따라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2조 정도 하이닉스 쪽 연결돼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됐는데 그동안 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빼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닐까 그동안 올린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. SKD&D 등급은 잘 나왔는데 이건 좀 봐야 돼요. 이거 나중에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지식산업 센터 터질 때 좀 봐야 되니까 폰드 그룹에서 요거를 이제 흡수합병을 한다고 합니다. 요거 하면은 뭐 약간의 호재로 보일 수도 있는데 기간이 100% 다 인수하는 거고요. 3월 11일로 해가지고 기준이고 4월 달에 이제 합병을 해요. 그때쯤 한번 튀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당기실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중간에 또 뉴스 나오는 거에 따라서 바뀔 것 같은데 뭔가는 나올 것 같습니다. 바닥은 어느 정도 이제 둘 다 잡았다고 생각이 드네요. S텍스 부터 보겠습니다. 예상했던 대로 여기 유증 물량 틀어낸 것 같아요. 약간 좀 불안했던 모양인 것 같은데 여기서 뭐 덜 밀릴지 안 밀릴지 안 밀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뭐 조금 더 만원 아래에서 사면은 만원 정도의 매도 단기 이슈라던가 이런 걸로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그냥 여기서 위에서 매도 하셨던 분들은 밑에서 매도한 물량이 한 5-40% 정도 그 정도만 한번 보면서 다시 좀 반등 나오면 좀 매도하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. 단기로 뭐 올라갈 이슈도 없고 뭐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한 번 이렇게 가잖아요. 그러면 보통 쭉 한 1, 2년, 몇 년? 2, 3년 갑니다. 그래서 일단 저는 좀 저번 주에 팔았잖아요. 이제 팔고 일단 가지고 있는데 한 1, 2년 정도 보고 있어요. 이거 어쨌든 사모폰 대에서 정리하려고 할 것 같아서 이제 그것 때문에 들고 있는 거니까 특별히 뭐 이 회사가 엄청 유망이 있다거나 그런 건 뭐 잘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. 일단 인적 분할로 한 번 크게 한 번 빼먹었다. 이렇게 보면은 되니까 앞으로 뭐 잘 풀리면 잘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아직은 조금 애매한 게 니케일 가격 요즘 많이 좀 빠지기도 하고 이게 이제 인도네시아 뭐 이슈도 있고 중국에서 워낙 규모가 크니까 거기서 뭔가 하면은 다 생태교란처럼 되니까 그런 이슈 그 다음에 요즘은 LFP인가요? 그쪽 뭐 배터리를 좀 선호하는 왜냐하면 이제 살살하면 다 샀다라는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한 번 또 조정 왔다가 뭐 개발되고 하다 보면 또 좋아지겠죠. 뭐 그런 거 신경을 쓰실 거면 한 몇 년 기다리시면 되겠다. 단기 또 이슈 뭐 단타로 한 번씩 툭툭 튀긴 좋을 것 같은데 바닥을 일단은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이 정도에서 굳이 사셨으면 한 10% 파신 거에 그 정도에서 만 원 넘어가면 매도하는 걸로 그것만 해도 한 4% 3, 4% 4% 되겠네요. 그죠? 좀 나쁘진 않으니까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. 에스텍스 그리노지스도 뭐 그냥 들고 있고요. 나중에 호재 하나 틀 때까지 음 네 이렇게 들고 오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. 에스텍스 중공업 좀 많이 빠졌죠. 여기 빠질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계속 어 이제 사고 있는데 이번에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제 12,000원은 못 찍고 내려왔는데 이 정도면 뭐 괜찮으니까 만 원 12,000원 기준 잡고 위로 조금 더 튀는 거 있잖아요. 14,000원 아래는 8,000원 이렇게 해서 박스권 잡고 위아래로 튀는 게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결정이 이제 8월이 난 건데 지금 3월 되면 거의 6개월 정도 되잖아요. 좀 넘어가나요? 90, 11, 12 1, 2, 3 거의 뭐 6, 7개월 정도 만으로 볼지 아니면 뭐 그냥 볼지 뭐 따지는 거에 따라 좀 바뀌겠지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 여기 아래는 잘 안 내려올 거고 그죠? 한 이 정도에서 더 내려올 수도 있긴 하거든요. 증시 영향 받아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가지고 있으시면 됩니다. 최근에 뭐 접어주 해가지고 나왔는데 뭐 접어는 아닌 걸로 나와요. 근데 뭐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일단은 실적이 잘 나올 거고 현대에서 가져가면 어 이제 유증을 할 거잖아요. 그냥 그때까지만 버티시면 됩니다. 유증가가 딱 요정도 되거든요. 현대에서 가져가는 거 밑으로 만약에 미친듯이 내려온다 그러면 다른 거 팔아서라도 사시면 됩니다. 현대에서 더 싸게 살려고 더 유증을 더 싸게 하려고 뭐 누를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어 글쎄요 그렇게는 생각보다는 힘들 수 있습니다. 유증가도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 잘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한 20% 30% 정도 이제 디스카운트에서 가져간다라고 치면 한 8천 얼마였더라 8천원 잡으면 유증가가 8천원 되니까 8천원 잡으면 대충 한 9천6백원 정도 9천5백 9천6백 그래서 한 만 아 5백원 만천원 정도 딱 되면은 거기에 딱 맞춰지긴 합니다. 요렇게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. 여유되실 때마다 그냥 사시면 됩니다. 여기는 그리고 HMM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요. 뭐 단기로 좀 모르긴 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. 여기는 그리고 유니슨 신적가 찍었어요. 여기 유증 성공하려면 진짜 뭔가 큰 게 나와줘야 될 텐데 바이든 바이든도 지금 친환경 쪽 살짝 미루기도 했고 지금 노조 자동차 미국 쪽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냥 그거 때문에 아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친환경 이슈 이번 대선에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유증이 성공해야 여기가 거래가 계속 되긴 할 거니까 전원은 안 할 건데 유증은 안 받을 건데 어쨌든 성공하길 바라면서 유증 성공하면 좀 오를 거예요. 단기 반등 아무튼 저는 유증은 안 받을 거고요. 굳이 하라고는 말 못하겠습니다. 유증하면 또 수익 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도 이제 STX처럼 한번 유증 펌프 주면 손해보더라도 꺾일 만한 지점에서 다 팔고요. 유증을 새로 그냥 다시 받는 정도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유증을 받는 게 신주 있잖아요. 신주 인수권 그것도 좀 한 절반을 팔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는 최소 아무튼 가지고 있는 거 어느 정도 펌핑 나올 때 팔고 유증 받아서 아니다. 유증 받는 게 아니라 유증 받는 신주 인수권을 50% 정도 정리를 할 것 같아요. 그거랑 가격 맞춰서 이제 손실을 줄이던가 수익을 내던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대한전사 좀 많이 빠졌죠. 여기 좀 사서 보 있어요. 계속 9,300원대부터 매수 들어갔고요.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. 이 정도면 괜찮고 대주주가 10% 이제 더 늘리기로 했고 유증에도 참여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펌핑 좀 세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. 대한전사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개인적으로는 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단기 해외 악재 이런 거 아닌 이상은 한번 해볼만 하다 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. SM 라이프 디자인 다시 1800원대 내려왔는데요. 조금 더 샀어요. 조금 더 샀고 지인분들 한테도 조금 더 사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 정도에서 또 한 2000원 정도 매도를 하시면 되겠죠. 혹시 또 2000원 안 찍을 수도 있으니까 일부 좀 매도 걸어놓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여기도 공정의 이슈 나올 때까지 그냥 버텨야 되는 건데 할 게 없죠. 펄어비스 여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회사 정지된다거나 그런 회사는 아니니까 당장은 버텨야 되니까요. 신장 나올 때까지 일단은 냅두도록 하겠습니다. GS리테일 애매한 자리입니다. 여기는 살기도 그렇고 안 사기도 그렇고 팔기도 그렇고 딱 그 정도 위치 이건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. 혹시 좀 더 올라가면 파셔도 되는데 그게 모르겠어요. 그리고 요기요가 2등인데 쿠팡이 뺏기는 거 아니냐라는 뉴스가 나오긴 했습니다. 그래서 아직도 2위 있긴 하구나 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. 최근에 저는 그래도 나름 주주라고 여기서 요기요에서 많이 좀 시켜서 먹고 있긴 합니다. 아무튼 그렇습니다. 키스트 여기서 한 번만 딱 꺾이면 해볼만 하다. 그리고 여기는 스탠드폴 드라마 결정이 되는 순간 튈 확률 높거든요. 키스트는 요정도도 괜찮은 가격인 것 같습니다. 증시 영향도 받으면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 좀 긴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윙니푸드 여기는 매도가 찍어줬는데 800원 살짝 못 찍었는데 오긴 온 겁니다. 780에서 800 사이니까 하나도 못 퍼놨어요. 이게 780 갔는데 90 갔는데 갔다가 좀 내리면서 800 정도 찍지 않을까 싶어서 좀 위에다 걸어놨는데 매도를 못했습니다. 좀 아쉽게 아직도 기회는 있긴 해요. 중국 요즘에 이슈가 그걸로 오른 거거든요. 중국에서 부양 한다라는 이슈가 있어가지고 조금 좋아질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부동산 이슈도 있고 좀 복잡합니다. 어쨌든 회사 자체는 괜찮으니까 그리고 하나 자회사인가 거기 하나를 해산 했더라고요. 뭐 좀 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. 뭐 봤는데 거기는 떨어져 나간다고 해요. 경영 효율 효율성 제고 라고 그러던가 아무튼 기억 잘 안 나는데 아무튼 뭐 그런 거 있습니다. 스튜디오 드래곤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요. 여기도 이제 한번 튀긴 할 텐데 침체나 이런 게 좀 오면 애플이나 이런 데서 또 다시 늘리지 않을까 애플은 안 할 것 같고 디즈니 네 아무튼 이제 파업 영향도 아마 있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 때문에 올 말 정도까지 보면 반등은 좀 나올 것 같아요. 지금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. 고려진흥 정보 여기는 이제 배당도 뭐 줄 거니까 그냥 가만히 들고 계시면 되겠죠.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PF라던가 한번 이슈 되면은 틀 거예요. 근데 여러 번 말씀 드렸지만 그 여기서 사채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못 받는 게 나올 수도 있다. 동시에 여기서 채권추심도 하니까 뭐 그런 것도 뭐 돈이 될 수도 있다. 보시면 됩니다. 배당 주고 크게 뭐 밀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. 여기는 뭐 좀 인버스 형식으로 들고 있는 거니까 부담 없이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. 여기도 네오이즈 여기는 이제 실적이 잘 안 나올 거예요. 1분기부터 좀 글쎄 DLC 새로운 게 나오면 좀 뭐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게임이 뭐 조용하죠. 뭐 뉴스도 네 잘 많이 안 나오고 어 우리나라에서 콘솔에서 대작 처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뭐 그것만으로도 뭐 절반 성공했다고는 보는데 좀 아쉽긴 하죠. 전체적으로 며칠도 그렇고 그냥은 여기도 냅두고 있습니다. 나중에 또 신작 나올 때까지 그냥 정보하시면 되고요. SKDND 여기는 음 오른 것도 아니고 안 오른 것도 아니고 그쵸. 이제 정지가 이제 수요일인가 28일 날까지 하고 29일부터 정지 되거든요. 어 이제 정지 되는데 막판 한 번 탁 틔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되는데 모르겠습니다. 그 정도 좀 티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마지막 2-3일 정도 그거 하면 그래도 한 3-4만 원까지는 갈 수도 있으니까 음 그 정도 오르면 글쎄요. 좀 팔아야 되나 말아야 고민을 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뭐 그냥 들고 가볼 생각긴 합니다. 코엘 패션 여기는 이제 3,100원까지는 거의 안 내려올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3,200원까지는 내려올 수 있으니까 어 좀 살짝 긴장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왜 이 가격이 나왔는지는 대주주가 어 이거 그냥 내피셜입니다. 대주주가 장난쳤다 라고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. 지금 코엘에서 팔고 물론 코엘이 좀 높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동안 이렇게 좀 올렸잖아요. 몇 번 올렸을 때 팔지 않았을까 뭐 정확히 날짜는 안 나왔더라고요. 좀 들어 올려가지고 팔고 어 폰드를 내린 상태에서 어 사고 이렇게 해서 돈을 최소화해서 어쨌든 폰드 쪽을 좀 키워보려고 하는 것 같긴 하고요. 여기는 모르겠습니다. 여기 태무 쪽 제가 저번에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거기는 이미 하는 곳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인터넷 찾아보니까 어 그래서 음 그런 이슈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뭐 택배 이슈라던가 요런 게 조금 더 몰리면 코엘은 또 반응 올 것 같긴 한데 일단 여기서 계속 누르고 있고요. 3450 정도 기준 잡고 여기서 3450이 수익이 되려면 3410원 이하 요 정도에서 좀 눌렀다가 360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나마 좀 단타하실 거면 무난한 전략이 될 것 같고요. 3100까지는 거의 안 내려간다고 보시면 은 딱 텐데 혹시 또 모르니까 어쨌든 3200원 정도 되면 어 추정까지 못하겠는데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하셨다가 3500원 500 600 정도 3550 정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. 그 정도에서 좀 걸릴 겁니다. 그래서 어 그 정도도 뭐 나쁘진 않거든요. 단계로 그냥 소소하게 뭐 수익 내기는 일단 뭐 4,000원 근처까지도 한 번 한 번에 툭 튈 수는 있으니까 고런 거 대기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 아무튼 대주주가 여기서 한 번 어 여기서 한 번 뭔가 한 것 같은 지인일 수도 있겠고 뭐 뇌피셜입니다만 느낌상 그런 게 있었습니다. 이제 폰드그룹은 7300원 제가 이제 바닥으로 본다고 했잖아요. 근데 6,000원 때까지 왔는데 여기는 사실 여기도 6,000원 때도 좀 샀어요. 샀는데 어 요 때 한 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 8,000 8,100원 때 언제였더라 아 요 날 다시 샀습니다. 요 날 다시 샀는데 산 거를 요 때도 이제 8,000원 넘어갈 때 팔았어야 되는데 여기서 한 번 뚫을 줄 알았어요. 어 갈 것 같아서 안 팔았는데 또 밀렸습니다. 또 밀려가지고 어 좀 아쉽죠. 그러니까 여기서 팔고 다시 사고 팔고 다시 사고 팔고 다시 사고 했으면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음 살짝 아쉬운 네 좀 결과가 됐는데 어쨌든 차트상으로는 살짝 올라가는 듯한 느낌 좀 주잖아요. 근데 이제 여기가 좀 어 센데 8,200원 8,100원 8,100원에 팔았는데 8,100 여기가 8,200원인가 아무튼 여기 이쪽 분봉으로 보시면 여기서 걸리는 부분 딱 그 정도까지입니다. 그래서 요 날은 잘 팔았고요. 두 번째 날은 여기도 못 팔았고 요 날은 아주 조금 그냥 8,000원 위에서 혹시 그래가지고 한 추메 지금까지 했던 거 어 한 몇 프로 한 10% 정도 좀 팔았는데 좀 일단 9,000원 정도 추메 했던 거는 좀 팔고 싶고요. 9,000원 만 원 사이 그 위로 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 뭐 음 대주주가 어 장난치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 어쨌든 여기는 주가를 끌어올릴 것 같긴 해요. 제가 전에 그 거래되고 나서 보니까 폰드 쪽이 오히려 끼가 좀 더 있는데 여기가 올라가다가 계속 눌리는 게 코엘에서 이제 같이 안 가는 어 눌러버리니까 안 가더라고요. 살짝 올랐다 빠진다거나 그게 예전에 이제 제가 같은 경우는 STX랑 중공업이랑 요런 애들 같이 묶여서 하나가 가는데 다른 거 따라가다가 눌리면 같이 빠지고 요런 게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게 같은 세력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일단은 뭐 주식이 같이 묶여있잖아요.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거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좀 코엘에서 누르고 있다. 또 뭔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여기서 뭐 사고 팔고 뭔가 뭐 이것저것 좀 작업 좀 한 다음에 어 그게 다 끝나면 올릴 수도 있습니다. 아무튼 지금 당장은 잘 모르겠어요. 바닥은 여기는 뭐 삼천 사백 삼천 사백 오십 기준 잡고 밑으로 한 백원 200원 더 밀릴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. 위에는 아까 말한 정도 폰드는 7천 300원 기준으로 보고 있고 어 좀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뭐 잠깐 밑으로 탁 튄 정도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고요. 얘네들이 6천 한 800원 7천 300원인가 7천 500원까지가 대주주가 어 좀 더 산 거거든요. 그러니까 평균 잡으면 7천 200원 300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. 이게 밀렸을 때 7천 200원 정도의 아마 종가가 아마 그럴 거예요. 그죠. 그래서 대주주가 이 정도 어 7천 300원 이니까 마이너스 뭐랄까 7천 300원에서 수익되는 구간 이 정도에 다시 좀 담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물량 좀 작업하지 않았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7천 300원인데 여기는 밀리면 딱 그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너무 좀 계속 반복된 얘기만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고요. 나머지는 그냥 안 보고 있고 여기는 이제 불성실 공시 뭐 그래가지고 벌점 번거라고 있습니다. 여기는 좀 빠져서 그나마 좀 해볼만 한데 나중에 이제 비트코인 좀 오르고 나서 다 연결되면 그때 좀 크게 갈 수도 있으니까요. 그리고 요즘에 이런 데가 좋죠. 화재 뭐 보험 이런 데 괜찮고요. 여기는 또 조국 신당이 생각보다 괜찮나 봐요. 그 분위기가 아무튼 뭐 여당이 지면 여기는 또 대선 후보급으로 확 올라올 수도 있어요. 그런 거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동안 또 많이 눌렀다 올라갔다 한 게 있어가지고 아무튼 뭐 테마주가 돼버렸으니까 여기는 뭐 신고갈도 찍고 있죠. 여기 또 4월달에 전기값 올린다고 할 텐데 그때 한번 탁 튀었다가 또 내려올 거예요. 부채가 너무 많아요. 또 너무 또 올라왔습니다. 여기도 그렇고 음 거래량이 또 꽤 많이 퍼진 걸로 봐서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좀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.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여기 말고 뭐 네 그 다음에 음 교육주들 간간이 튀어주고 있고요. 그 의대 좀 이상한데 좀 어 의사들은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학부모님들은 더 보내고 싶어 하는 되게 아이러니아지 않나요. 그쵸? 그리고 IG 비전 여기 뭐 왜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. 아무튼 금요일날 좀 쳤습니다. 오전부터는 살짝살짝 오르다가 VI도 한번 걸려줬고 나머지 그리고 NC는 18만원 다시 오면 좀 노려봐도 되지 않나 SK 스퀘어가 신고가 거래량 터지고 갈랐는데 이 정도면 좀 꺾이기 좋을 것 같거든요. 저 같으면 이 정도면 절반 이상은 정리할 것 같습니다. 못해도 SK 텔레콤도 좀 모르긴 했는데 뭐 AI 테마 엮일 수도 있고 아무튼 뭐 이 정도면 SKT 또 약간 좀 정리했다가 다시 사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여기도 뭐 전체적으로 그렇고 미코가 만원 부근까지 또 올라왔죠. 한번 찍고 내려올 수도 있고 여기서 걸릴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잘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. 박스권이니까요. 조선주들 아직 좀 그렇게까지 탄력 안 나오고 있는데 언젠가 때가 되면 나올 겁니다. 이제 고때까지 기다리시면 되고 이런 쪽은 괜찮아요. 이번에 또 예산 뭐였더라 사는인가 그쪽 해가지고 해외에 수출할 때 돈 더 많이 빌려줄 수 있게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게 좀 잘못되면 좀 문제될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실적 실적 그나마 좀 잘 못하다 보니까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국제정세에 맞춰서 요거라도 좀 해보자 라고 하는 건데 가끔 돈 뭐 안 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. 전세계도 경기 침체로 와버린다거나 그러면 아 이게 또 돈을 막 몇 년간 5년 10년간다 못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건 좀 잘 보셔야 됩니다. 뭐 다른 걸로 받을 수는 있으니까 크게 걱정 안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. 오히려 뭐 운 좋으면 좋을 수도 있고요. 그리고 하이브가 잠깐 이렇게 쭉쭉쭉 신인 걸그룹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런 게 있었고 풀무원 무슨 이슈 있었는데 까먹었네요. 아무튼 여기 그렇고 요거는 나중에 네이버 쪽 다시 상장 웹툰 요거 할 때 틸 거고요. SBS도 조만간 한번 이슈가 나올 것 같긴 한데 바닷건일 때 한번 노렸다가 상한감번 정도 노려볼 만 할 것 같습니다. 잘은 모르겠지만 느낌상 그래요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